나랑 도망갈래? 어디로? 프랑스 가고 싶다면? 가자 언제 갔는데? 키스 한번 하고 야! 무슨 나쁜 새끼 하... 아니야 야 살살 좀 깨우지 아이씨 기생아리? 기생아리? 10년이... 참 긴 시간이긴 해요 괜찮은데... 기생아리? 너 얼굴에 뭐 묻었어? 거울 없지? 잠깐만 이걸 계속 묻히고 다녔어? 아까 살피했는데 이거 안 떼지겠네 이건 둬야겠다 뭐... 어디요? 뭔데요? 못생김 아... 진짜... 근데 여기 진짜 뭐 묻었어 뭐야 이거? 아 장난하지 마요 잠깐만 떼줄게 벌레인가요? 벌레요? 벌레 맞네 진짜 벌레 있어요? 이거 뭐야 이거 벌레는 거... 벌레는 거... 벌레는 거... 아 야 미안해 아 내가 너무 손이 미끄러졌다 어떡하지? 오늘 다 나한테 왜 그러지? 아 진짜... 아 미안해 그것도 회로 심한 사람들을 capturing 너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anten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